세초하는 무료 북카세 쇼오오카 리순신도와 이까이오나 모노카로 오모이노오카 태고압게 테키시오자 시방 오리던 공세가 아니란 수세야 리순신 영감은 대체 어찌 싸우려 하십니까 조우센 세해바스와 나사렛을 때 아래마쇼 바다위의 성이라니 가단치도 안나 사례도 기억하리나노아 사해에가 밑에 기타토유 가쿠욕군의 진가또 진정 하객진이 답이 될 수 있습니까 전군 출정하라 젠과 우리 도우미 대체 이 전쟁은 무엇입니까 무의와 불의의 싸움이지 무의와 불의의 싸움이지